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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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면 니가 걸면 얘기해줘 걸렸어? 어 이것도 걸어야 돼 잠깐만 오케이 됐어 됐어. 이제 술을 먹을 수 있어. 넌 아이디가 없어서 19세가 안 돼있으면 아이디가 못 들어가. 들어올 수가 없어. 2천명 아웃. 아 이거 딸 수 있냐고? 이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딸하고? 적었잖아.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이제 못 봐요? 응. 너는 이 아이디로 봐야 돼. 아이디가 없으면 튕기는 거야. 그래서 로그인 회원가입을 해야지. 체리도 씻을까? 체리? 응. 술 먹는다니까 빵긋빵긋하네. 표정이. 여태 본 표정 중에 가장 밝아. 저 새끼 못 딴다. 어떤 새끼야? 이 새끼야. 딱 자체가 잘score. 이거 가야 돼. 가마저씨가 놀랄 수 있어. 강아저씨가 놀랄 수 있어. 강아저씨 놀랄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가마저씨가 놀랄 수 있어. 내가 들어 가. 코코. 섹시하자. 제가 모자. 불러봐. 콕콘. 불러봐. 꼬꼬 맞나? 꼬꼬 맞나? 꼬꼬 맞나? 꼬꼬 났나? 이거 뭐야? 야 막내야 손님의 술 빨리 갖고 오란다 빵이야 이거? 빵이야? 야 막내야 거기 술 안 갖고 와서 진상 났다 빨리 가봐라 샴페인이야 빵하게 샴페인 아니에요? 아 그치? 샴페인 어휴, 야 이거 봐, 누굽지? 강아지 놀랄까봐, 나는. 응, 장까지. 오우. 오우. 와인 즐겨 먹어? 그냥 다 줘? 응, 그렇구나. 또 뭐 씻어? 또 컵 씻어? 아, 체리 씻어? 응. 내가, 부부가, 부부도 좀 나네. 남자들한테 인기 좀 많겠다. 너 어릴 때부터 좀, 어릴 때 매력이 좀 많았지? 아니요. 딱 남자들이 딱 한 번 홀리면은 딱 나오기 힘든 상인데. 아닌가? 그렇지 않아? 남자들이 약간 딱, 홀리면은 좀 나오기 힘든 상인데. 홀꼬 간식 줬어? 응. 두 개 줬어. 두 개 줬어? 응. 오빠 그냥 물은 입 대고 마시고, 이거, 이거 버릴게요. 아, 그래서 남친이 바람났냐고? 미안해, 나. 채팅이. 응, 근데 어떻게 알았어, 바람났냐. 아니, 매력이 넘쳐가지고 바람났냐고. 얘기를 하니까. 아, 승천이 형 가신다고요? 아니, 들어가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거, 인스타는, 뭐라고 치면 나와? 안 알려줘도 되고, 네가 그냥, 숨기려면 숨겨도 돼. 그래서 말하시면, 병원 많이 와요? 병원 많이 오냐고? 어? 그럼 난 모르지. 근데 인스타에 올려서, 찍어서 올리기 너무 좀 구리다. 아, 이거를? 응. 너 약간, 너 사진충이야? 아니, 약간 관중. 응? 약간 관중이라고? 응. 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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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중이라고 해. 말해, 인스타. 찍어. 이걸 올리기가 좀 그렇다고? 왜 너는 뭐 그런 거 올리냐? 막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나 이런 거? 그치? 아. 왜 지갑도 놓지, 그래? 너, 이거 지갑 자랑해. 아, 그거 이미 많이 올렸어. 아, 많이 올렸어? 많이 좀 따라줘요. 아, 많이 따라달라고? 응. 많이 올려. 이렇게, 이렇게 따르는 건가? 왜 이렇게 돌려줘? 왜 이렇게 잡는 건가? 그냥, 그냥 해. 대충. 아니, 그냥. 찍었어? 아니, 아직. 잠시만. 좀 약간 찍기 이렇게 세팅해 주세요. 찍기? 딱 좋은 게 이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너 이거 이거 딱 놓고, 이렇게 해서, 핸드폰 치우고, 여기서 위에서 요거, 요거 요거만 나오면은, 아니, 이것도 싫은데. 그럴싸해. 체리, 체리. 어. 아, 약간 체리랑 같은 색이니까? 아니, 체리까지 나와야지. 라면이 빠지면 안 돼. 라면을 빼고, 응. 벨지컬 당하는 거야, 아주. 초기작사진. 아, 너무, 근데 너무, 개차반 아니에요? 왜 이러냐, 여자들은. 모르겠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이해 불가능한, 그 정도야. 초기작사진. 초기작사진. 먹고싶지, 먹을래? 바지 채울까? 죽어봐, 오늘? 짠. 이거 도수 몇이야, 이거? 안 될걸요? 그래서 나는 사실, 소주 3병 먹는, 뭐, 뻥이에요. 소주 3병? 뺑, 뻥이야? 술 못 먹어? 응. 얼마나 먹는데? 한, 한 병? 한 병? 응. 그거밖에 못 먹어? 응. 13.5도? 13도? 13도?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근데 나는, 그냥 40도는 돼야지, 술 좀, 먹지 않나? 술 있어. 응? 오빠한테 딱 맞는 술도 있어. 응. 자, 같이 와인 먹어야지. 소금 익어줄게. 먹여줘? 응. 아, 강아지 과일 줘? 응. 응. 과일은 괜찮나? 응. 절대 원래 고기, 이런 거나, 응. 과일 주고, 아무것도 안 줘요. 아니, 자기 개는 자기 동물이니까, 나도 좀 줘. 왜? 개보다 못해 나가? 아니, 씨 있어가지고. 씨는 안 돼. 아니, 내부에 검색했는데, 체리 줘도 된다는데? 응? 네. 이게, 포도는 안 되는데, 체리는 된대요? 아, 체리인데? 포도는 안 되는데, 체리야, 체리. 이거 체리야, 얘들아.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체리야. 응. 체리. 체리인데? 응. 근데, 솔직히 난 그래서 생각을 해. 자기 자식 자기가 키우지, 남이 뭐라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 응. 근데 개를 키우는,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살을 외에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응. 근데 좀 맛있어요? 라면? 어, 좀 맛있냐고? 응. 먹으면만 해. 숟가락도 줄까? 한 끼도 안 먹었거든. 숟가락도 줄까? 아, 숟가락도. 숟가락도. 아, 숟가락이 괜찮아. 어, 혼자 혼자 먹었잖아. 얘 혈액형? 내가 볼 때는, A형 아니면 AB형. 나는 O형. O형이야? 응. 나는 뭐 같아? O형. O형 같다고? 어, 왜? 그냥 O형 아니에요? 아니요. B형? 아니요. A형? AB형? 뭐야? 왜 사람들 B형 말할 때, 여자들 B형 이러지? 눈 찌푸면서. 혈액형 싫어해? B형? 난 B형이야. 남자, 허지훈 같은 스타일 좋아하네. 뭐, 그냥 달벽증 이런 것만 보고. 바보영. 왜, 외관으로 뭐 보는 거 없어? 그냥, 키, 외모. 그냥 외적인. 아, 키는 뭐, 몇 정도 돼야 되는데? 그냥 크면 좋고. 응. 근데 무조건 큰 게, 큰 게 좋긴 좋지. 이왕이면, 그치? 근데 약간 좀 얼굴이 빨갛, 빨갛게 나오는 거 같은데. 네 조명이 저게 빨갛잖아. 저거. 앞에. 응. 뭐, 얼굴이 빨갛다고? 아니야. 여기 원래, 저거 때문에. 저렇게 빨개서 조명이. 이거 먹고 씨. 소주 몇 병 마셔요? 한 6병? 진짜? 응. 그럼 소주 마실래요? 와인 먹어. 와인 샀는데, 뭐 소주로 먹어. 소고기 안 어울리게. 어울리지? 소주랑 소주랑. 에, 안 어울리지. 먹어 이거. 안 먹어? 가위 있어? 응. 너무 커? 응. 뭘 잡아야해. 못 해? 응. 잘라서 먹어야지. 잘라서 먹어야지. 응. 잘라서 먹어야지. pó주에 대한 음식을 먹어야지. 남자가 마음에 들면 진짜 이상형이야 그 남자는 처음 봤는데 하루 여행가자고 여행도 갈 수 있어 1박 2일로 놀러 가자고 하면 진짜 이상형이야 응 그렇지 이상형이 많나 목가락이 뭐예요? 물어보는거야 방송을 진짜 처음 본 여자랑 한집에 있으니까 좀 어색하긴 하다 원래 보통 내 스튜디오로 오거든 아예 몰라? 아예 처음 본거야? 나라는 사람은 아예 처음 알았어? 응 난 모르지 근데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사람이 이제 마인드가 바뀔 수가 있는거야 근데 나 딱 처음 봤을 때 어땠어 그냥 느낌이 그냥 100점 만점 중에 점수를 좀 매기자면 음 점수를 매겨야 돼요? 한 무슨 점수? 어? 무슨 어떤 점수? 그냥 이제 그 이성으로써 이성적으로 약간 음 한 80? 80? 응 거짓말 안하고? 응 20점에 왜 깎았어? 100점 만점에? 응 오 거짓말 안하고? 응 뭐 깎일 수 있는거 아니에요? 80이면은 내가 나쁘지 않다는거잖아 얘들아 어? 나는 100점 만점 중에 90점 응 응 진짜? 응 피부영상도 낫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딱 좋아하게 내가 딱 좋아하게 생겼어 아 그래요? 응 그 상이 딱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응 응 없구나 잘 먹네 주사 있어? 없어? 나 그냥 자는거? 자? 어 놔둔 돼 근데 얼굴 빨갛게 보이는게 나만 그렇게 느끼는건가? 저거 꺼 꺼봐 그럼 내 얼굴이 지금 빨개야? 아니요 안 빨개 하얘 저거 앞에 저거 때문에 그러지 조명 응 어때? 아니야 아니야 조명 있어야 돼 어 조명 이 광때매 그러면은 이걸 꺼볼게요 이거 꺼볼게요 이건 전체적으로 다 빨개져서 좀 띠는 안 나는데 응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 이거랑 이거랑 왜 틀려요? 저거 보고 있는거야 아 저거는 3시간이고 요거는 이제 네 이게 좋다고? 그래? 음 그렇구나 초 없니? 초? 초 있어 초 있으면 초 하나 줘봐 약간 고생 스타일로? 어? 고생 느낌? 고생 느낌? 뭐 아무것도 뭐 상관없어 응 Lynch 근데 오일은 다 오일? 오일? 오일 väl 오일 추천 mandar Sara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추천 좀 눌러줘 얘들아 근데 그 추천을 도대체 누르면 뭐가 좋아요? 랭킹! 랭킹 좀 안 떨어지게 추천 좀 눌러줘 이거 뭐야? 왜 오일 넣은 물? 이거 마시는거야? 왜 물이 필요해? 이게 그냥 아로마 심신안정 이런거 해주는거? 잘 안보이면 되는데 어? 잘 안보인다고? 잘 보여 잘 보이게 해놨어 갑자기 몰라 꺼지면 모르겠더라도 그거 내건데 아 그래? 짠할까? 핸드폰 타진 않겠지? 응 추리닝 있어? 응 편하네? 그래 아 이따 좀 궁금한건 없어 그래? 너 처음 봤는데? 아예 궁금한건 없어? 1도? 아예 궁금한건 없어? 처음 보면 궁금한건 있을거 아니야? 너 어떤 남자를 만나면은 응 여자친구랑 헤어진지 얼마나 됐어요? 나는 없어 여자친구 아 여자친구? 응 여자친구 있어? 있었어 있었어? 어 언제 와줬어? 2주 3주 된거 2주 3주요? 응 그래? 여자친구가 이거 보면 아마 이렇게 아니 뭐 욕하는거 아니야? 어? 욕하는거 아니냐고? 응 얘는 헤어진지 얼마나 됐다고? 뭐 이러면서? 무슨 상관이냐? 어?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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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친구의 친구 정도는 한명쯤 보고 있어 그럴거 같애 그 정도야 왜냐면은 아니 그리고 집도 왠지 응 응 응 지금 누가 봐도 이거 우리 집이 근데 우리가 뭐 했어? 아니 그게 아닌데 막 아 쟤는 무슨 녕? 아 그럴까봐 아 미안한 어 마주니깐 응 아 나중에 얘기해줄게 근데 나중에 얘기해줄게. 핸드폰 터지네. 근데 폰은 안 터져. 터지면 괜찮아. 따뜻해지고 있긴 한 것 같은데. 괜찮아 이 정도. 알려주기 싫다 하는데 어떻게 해. 달짝지근하네. 달다. 양주 정도는 마셔야 되는데. 평소에 소주 먹어 양주먹어. 돌닭. 돌닭? 아 지금 내꺼 위에가 씨. 아 미안하다. 나 한 번 얼굴 빨개져나 볼게. 슬슬 좀 빨개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너 얼굴 빨개져? 술 먹으면? 나도 빨개져. 새 빨개져. 온몸이 다 빨개져. 근데 약간 그런 사람들 술 먹으면 암 걸린대요. 무슨 그런 말을 해. 진짜로. 나 진짜 페이스북에서 봤어. 진짜. 그래서 원래 얼굴 빨개지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좋대요. 안 돼. 응. 가는데 순서 없다고. 응. 뭐 그렇게 살다 뭐 그렇게 살다 뭐 그런 거지. 나 얼굴 빨개지면 시빨게 지는데. 나 얼굴 빨개져.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빨개 보이죠. 안 빨간데? 만져봐도 돼? 응. 안 뜨거운데? 몸이 빨개지나? 응. 몸도 빨개져봐요. 나보다 뜨겁네. 목이 뜨겁네. 난 좀 뜨거워. 나 빨개져. 나도 더워 사실. 더워. 더워? 음. 베란다 열어놨구만. 베란다 열어놨구만. 안 먹네. 그니까 살이 안 뜨지. 근데 나 밥을 먹은지 얼마 안됐어요 스트레스야? 지금? 추천 좀 눌러줘 시간 재지말고 더우면 벗으래 응? 더우면 벗으라고? 너 말하는거야 너 아 더우면 벗으라고요? 응 너 얘기하는거지 친구한테 연락왔지? 응 한 명도 없어? 응 방송 보고 있다고? 응 내 친구들 이런거 잘 안다 한 명만 먹는거 그거 보고 안다 응 렛재벤 화엽이 말하라고? 아 연예인 나왔어 렛재벤 내 방송에 이제 화엽 연예인들도 나왔었어 응 렛재벤 화엽이 응 응 연예인밖에 안 불러 내 방송은 응 니가 딱 처음이야 응 연예인 아닌 사람 그래? 응 진짜에요? 응 뜨겁겠다 되는거 아니냐 이거? 줘봐 내가 만져볼게요 응 괜찮나? 응 아 그리고 무슨 이 정도 이게 무슨 뜨겁으면 얼마나 뜨겁겠어 응 이 정도 괜찮지 이 정도 다행히 피우고싶다 응 원래 난 뒤질 것 같아 씨바 원래 난 뒤질 것 같아 진짜 와 존나 쎄 씨바 묻어질 수 없어 아 씨바 색깔이 아닌대 아 씨바 색깔이 아닌데 아 씨바 아니지 아 씨 아 씨바 아 씨바 저리를 제리를 섞어 시발 오! 크로스해! 오! 크로스해, 시발 지금 나 아는 사람이 이거 보고 있네 아 그래? 그냥 그렇지 진짜 보긴 보네 인기 많아요? 인기 많냐고? 오빠 그거? 나? 아니 오빠 방송은 사람들이 많이 보긴 많이 봐 이거 뭐 이렇게 다 쏟았어 체리가 씹다가 웃었어 그래서 체리 좀 먹어 체리 좀 먹을게 웃기지 좀 말 좀 사라 그래요? 와이자 어? 에? 아겠습니다 아는 사람한테 카톡 하도 깜짝 놀랐어 지금 원샷 막 때리는 거야 남자 아이가 다 먹어간다 씨 와 한 병 더 있지 어? 혼자서 계속 원샷 있어요? 두 잔째야 지금 아 진짜? 응 손이 다 깜짝 놀랐는데 왜? 손이 들어오니까 지금 그래 아 담배한테 편안했다 뭐래? 친구야 너.. 응? 너 아프리카에 너 나오는 거 너 맞아? 이래 뭐라고 했어? 응 맞아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왜 손 씻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야 아 네가 손 아까 네가 손 씻는 남자 좋다 그랬잖아 결벽증 있는 남자 그거 말한 거야 응 아니 근데 아무날 결벽증이면 좋은 게 아니라 허지영이 그렇죠 아휴 허지영이 오빠 술 다섯 병 먹는 거 뻥이죠 뭐라고? 다섯 병 먹는 거 뻥이죠 술 다섯 병? 응 참 거짓말이 생겼어요 담배 있구나 하나씩 좀 쓸게 응 코코 깜먹어? 고코 깜고 왔어? 응 고코 깜고 왔어? 엉 여기 있는데? 응 이래 일나 안 토하러 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빠 술 못 먹어요? 오빠 술 못 먹어요 오빠 livelihood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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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그랬더니 내가 순서가 있지 오빠 한달에 1억 벌어요? 응? 한달에 1억 벌어요? 한달에 1억? 누구지 개이름이냐 1억이? 얘네들 말을 다 믿어? 사람 잘 믿는구나 너 그러니까 사귀나당하지? 내가 멈추냐 이 사람들은 말을 다 믿어? 응 응? 그래서 나 직접 보고 있는 나를 믿어 시청자로 믿어 그렇잖아 그냥 1억은 누구지 개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보냐 한달에 2억? 말이 돼? 상식적으로? 근데 원래 아프리카 이런 거 하면 돈 많이 벌지 않아요? 나 하니까 아프리카... 개인아 1억 벌지 나는 죽고 나는... 나는... 세발의 피야 그렇게 벌어봤으면 좋겠다 진짜 소원이 없겠다 소원이 없겠다 안 맛있네 응? 딸기 딸기 딸기? 딸기도 있어 딸기 좀 어? 3D 안경인데? 근데 이거 어플 같은 거 다운받을 수 있는 그건데 할 줄 몰라요 내가 다 설치해줄게 다 알아요 와이파이가 안 되는게 어떻게 해? 야 지숙아 와이파이 공유기 좀 들고 와봐 인터넷 설치돼 있어? 응 인터넷을 달아야지 집에 컴퓨터가 없어 컴퓨터... 집에 컴퓨터 없는 집이 어딨냐? 처음 봤네 처음 봤네 오빠 여기다가 씨를 벌렀어요? 씨를 왜 버려? 나한테 있어 씨를 씨를 줘? 아니 여기 씨가 있어 여기 씨 있어 아 근데 딸기 아까도 오빠가 오븐이라 그래서 너무 빨리 골라서 좀 꼬른 거 골랐어 어? 딸기 좀 꼬른 거 골랐어 꼬른 거 골랐어? 괜찮어 색깔이 쫙 빨갛고 붉으러 갔는데 덜 익은... 덜 익은 색이 있네 괜찮아 덜... 괜찮으면 맛있지 덜 익은 거 같아 아 설탕? 응?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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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에 찍어먹게 연... 연유 있어 연유? 연유 맛있을 건 다 있구만 설탕? 멀리서 엘빈이 어 Kill 여성 착하긴 착하지 그쵸? 어 되게 착하다 착하다고 너 난리야 지금 어서 요 착해 어? 되게 잘 챙겨주니까. 엄마 같은 여자가 좋아하거든. 야.. 뭐..뒤질하고 뭐 그냥 덩어리.. 나 왜 손상 좋아. 그만 좀 그만 좀. 그거 뭐 지인들 보면. 봐서 뭐 할 것 같고 뭐. 오지랖 떨지 마세요. 좀 그거 좀. 어? 아 매워. 잘 먹었다. 응? 이제 먹자. 근데 진짜 핸드폰 갑자기 터지는 거 아니겠구나. 아 안 터져 안 터져. 근데 좀 따뜻해. 응? 좀 따뜻해. 괜찮아. 핸드폰.. 핸드폰 터지는 거 아니겠니까 얼굴이 터진대. 게임? 아 무슨 게임이야 무슨 게임. 옛날에 하는 게임을 하고 있어. 딸기 게임이 뭐예요? 딸기? 응. 아 이거만 한가요? 딸기. 아.. 둘이서? 다 먹었어? 응. 고봐 이게 와인이 그냥 막 가서. 뭐 도대체. 오빠 컵은 왜 이렇게 더러워요? 응? 컵은 왜 이렇게 더러워. 가서 만약에 와인 같은 거 마시면 원래 한 두잔 마시. 한 두잔 세잔 마시면 얼굴 빨개지는데 어르신 둘이서 한 병 먹은 거면은. 잔으로 따지면 그래도 꽤 먹은 거예요. 하나 더 가져와. 하나 더? 별거 아니지 뭐. 오빠가 갖고 와 저기잖아. 그래. 뭐야 이거는? 이것도 솔직히 좋은 건 아닌데. 그만 좀 봐. 오빠 무슨 그 온치라비 널로 보고 봐. 진짜 웃긴 오빠네. 오빠 방송 좀 보세요 형님. 아니 오빠 혹시 술 먹고 실려 간 적 있어요? 팽업도 좀 해 주시고. 실려 간 적 있어요? 어디 실려 가. 또 실려 간다. 놀리잖아. 에이씨. 애들 장난치는 거야 애들 놀리려고. 근데 이번에는 이게. 나 앞으로 이런 맛을 보는 거야. 우리 이거 빨개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서로 빨간 거 아니야? 오빠 나 봐봐요. 좀 빨개다. 좀 빨갛게. 응. 차이 안 나왔네 방송에서. 빨갛게. 빨개질 때가 되긴 돼. 목도 빨갛네. 나도 전신이 다 빨개져. 여기도 빨개져. 어어. 그럼 오빠 원래 술 먹으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알았어. 암 얘기 좀 그만해. 알았으니까. 왜? 암 왜? 무서운 얘기라고 자꾸. 왜 안 걸릴 수 있다는 게 무서워? 아니 그럼. 무섭죠. 안 무섭니 그러면? 사주고 닫혀 먹게. 어? 사져놓고 닫혀 먹게. 내가 뭘 먹었어 뭘 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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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금 깨지는 소리 난 거 아니에요? 병을 깼어. 그니까. 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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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춰 주면. 휙. 야. 내가 놔둬, 놔둬. 이거를. 잠시만. 너 이거 안 해주고. 여긴 파편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왕건이 빼줄게. 아니 잠시만. 왕건이? 여기 앉아. 그거 오빠. 여기 찍찍이 부족했어. 찍찍이? 네. 좋아. 손을 식사하고 17. 만약에. 다른иг판은 광고로 교환의 손으로 찾아보고 관아에 닫히면 안되니까 어차피 에있다가 하면 되니까 따가워요? 내가 바지를 줄까? 바지? 응 특수한 바지 좋지 그러면 근데 아까 우리 엄마 취향이라서 공조리 좋아 좋아 괜찮아 이거 좀 걸어봐 진짜 잘하는 게 뭘까 저 자식은 한 번 뜯어봐 통째로? 통째로 버리면 안 돼? 아니 통째로 버리면 안 돼 조심해 됐다 됐어? 한 번 더 하자 강아지 위험 너도 위험하지 어디서 갈아입어? 어디서 갈아입어? 어? 여기 옷 뒤에 가면 안 보이니까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확실해? 응 고고 왔어? 그냥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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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엔 왕이 맛있네 딸기 너무 딱딱한거 좋은거 아니야? 응? 말랑말랑한거 싫다매 나 말랑말랑한거 좋아 딸기께는 말랑한거 좋아 우리 보고 신는거 같아 남순아 내일 시상식이다 거서 자고 내일 보자 그렇게 보인다고 아 다중무용님 감사합니다 오 그 형님이신가? 갑자기 뜀봉은 팬가에요? 근데 우리 목으로 유리 들어가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근데 시상식이 뭐에요? 아프리카 시상식? 그런게 있어요? 응 응 근데 그게 언젠데? 응? 그게 언젠데? 내일..내일모레 내일 모레? 응 왜? 오빠 먹지 말라는데 오빠쌤 먹지 말라는데 뭐 술아서? 하하하하 너도요 머리가 미쳐지지 줄기가 좀 이상한거 같아 cel도 마신다 나는 남순으로 빛이? 간다! 무슨 일로 피났어? 오늘 암기나 하하하하 웨오헄하 아하하... 이렇게 딴 사람 처음보는 거 같아. 봐봐. 피 좀 나. 피나? 피 좀 나. 진짜로? 봐봐. 봐봐. 범면. 진짜로. 근데 이거 유리 안 들어갔겠지? 응. 왜? 손 닦으러. 어? 응. 아 그냥 그러면 이렇게 반대쪽. 근데 이거 뭐지? 여기 밑에. 약간 위험하긴 할 것 같은데? 네. 반이 아예 쪼개질. 여기 좀 닦을까? 응? 아예 쪼개져봐. 오오오오오오 왜그래? 아니 이거는 여기 닦을까? 오오오오오. 유리 주인이 엄청. 됐어. 응.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여자인가봐요. 먹지마. 다 오빠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고? 아니 그게 아냐. 그게 아냐. 유리가 위험할까 너 먹지 말라는 거야. 따라 써. 위에 거 한 요정도 버렸어. 너무 빨리 올라가서 해볼 수가 없어. 위험하다고 버리라고? 응. 응. 우리 중간중간 먹어도 된다만 눈에 들어오는 거면 먹고 싶은 거면. 먹고 싶지. 응. 오빠 난리 난대요 지금. 그냥 뭐 이게. 다 남자야. 내 방식에 남자가 많아. 다 오빠 먹지마 이러면 돼? 아. 애들만 믿지 말라니까. 다 뻥이야 다 뻥이야. 버리고 소주로 넘어가자. 순맘충들 적당히 해라 진짜 나 술 없었는데 왜 생겼지? 따로 쩌만 막쩌 너가 근데 얼굴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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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워? 근데 오빠 이걸로 보는 게 우리가 그거예요? 아니면 이걸로 보는 게 남들이 보는 건가요? 똑같은.. 이걸로 촬영이 되고 있는 거고 이걸로 채팅을 보고 있는 거지. 알겠어? 아니 근데 넌.. 넌 진짜 성격 좋고 내가 좋다. 그 뭐지? 어디서 사용하니까 일한다고? 모즈 클리닉 모즈 클리닉? 모즈? 모즈? 모즈 모즈 실장이란다. 실장 누구 찾아야 하는데? 만약에 찾는다면? 지원 지원실장? 지원실장 상담 받아보세요. 지원 아니면 소정 지원 아니면 소정? 만약에 우리 시청자가 가면 총을 쏘면 안 돼? 아니 진짜 안 그래요. 그럼 오히려 보톡스나 보톡스 두 군데 세 군데 공짜. 오.. 두 군데 그냥 오면? 응. 방송 보고 오면? 응. 오빠도. 오빠도 오빠 보톡스 공짜로 다 줄게. 응.. 좋네. 지원 실장. 소정 실장? 응. 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자세하게 들리나 본데? 응. 자세하게 들리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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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이가 실장. 응. 응. 원샷? 응? 원샷하면 난 여기 자고 가야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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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지? 만약에 뭐 눈이나. 응.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도 여기 눈 밑. 이걸 지방 많이 하잖아요. 응. 그런 거 하면은 솔직히 보톡스 같은 거는 원하는데 다 공짜로 해 줄 수 있어요. 응. 응. 그럼 또 공짜로 해 줄 수 있대. 아반. 이거 소.. 소정. 누구? 소정? 소정이나 지원. 지원을 찾아. 아니면 인스타로 얘기해 줘도 상관없어요? 인스타로 말해 아이디를. 근데 인스타로 지금 계속 뭐가 오는데. 그래. 그냥 말해 그냥 인스타. 팔로우도 해 주고 하면 좋잖아. 이걸 보여줘? 아이디 뭔데? 너가 허락을 해 줘야 돼. 내가 허락을 해 줘야 돼. 말해도 돼? 그럼 뭔데 이 아이디가 뭔데? 뭐라고 쳐야 돼? jji.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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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문자네. 원래 이건 대문자도 그런 거 없어. 응. jji.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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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명. jji.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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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ZY.won. 나 진짜 몰랐어 근데 진짜 몰랐어 단 하루만이야 jji.won 몇명 왔어 그냥 계속 팔로우 해줘 몇명 왔어? 60명 그 사람 눌러봐 jji.won 나 뭐지? 1900명 200명 넘게 팔로우 했어 200명 넘게 2000명 근데 사람들이 이 사진하고 이거랑 틀리다 그러는거 아니야 2000 팔로우 300명 했다 순간적으로 아 진짜 오빠가 그렇게 인기가 그렇게 대단하라고 보고해구나 야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jji.won 하려고 보여줘 뭐라 할 수가 없어 그래그래 내 것도 좀 해줘 ww wnnw2 어? 2 숫자 2 숫자 2 숫자 2 숫자 2 이거? 이거? 응 응 응 응 응 왜 나 해 레이지 제인 좀 아니 핸드폰 어딨어 아 너 하라고? 응 나 이 핸드폰으로 해야되는데 빨라 하려나 응 뭐하라 응 아 막 레이지 제인 이런 사람이랑 하는 사이야? 그럼 레이지 제인하고 타고타고 이 새끼 센스보소 실장님 인스타 이 새끼 센스보소 실장님 인스타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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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솔직히 궁금한게 사진 나는 뭐랄까 내 친구들이 나한테 사진이랑 응 응 그러니까 뭐래 우리 둘이 실제로 만났어 그랬을때 인스타를 보면 실망을 안하는데 사진을 보고 실제로 보면 실망을 한대 그 정도야 내가? 응 아니지 이뻐 이지야 닮았어 이지야? 응 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 아 진짜 오빠가 인기가 진짜 많기만 아 아니야 그냥 너무 오면 되게 잘 해드릴게 응 이거 방금도 사진 이쁘데 실물은 이상한데 사진이 이쁜거야 아니야 나 그냥 화장실에 갈게 아니야 아니야 진짜 이뻐 이뻐 이쁘다니까 응 아플같은거 신경쓰지마 백명에 한명이 아플쓰는거야 근데 원래 알지 관중들이 약간 좀 이런거에 상처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가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야지 술달라고? 이거 먹기 좀 그렇지 않냐 이거? 솔직히 위험할거 같아 그냥 이거 한잔 먹는다고 취하고 이런거 아니니까 먹지 말자 이건 내가 다음에 사줄게 이거 버리자 아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 하나만 말할게 내가 세개 골라다가 진짜 양심꺼 두개만 골랐어 이거는 병 깨졌으니까 먹다가 갑자기 무슨일로 왔지 아 근데 진짜 몰라서 그러는건데 깨정거 먹으면 안되는거야? 아 깨정먹으면 안되지 혹시 만약에 방송욕심부리다가 방송욕심부리다가 아 19세 풀어 이제 술 안먹어 이제 응 방송욕심부리다가 무슨 갑자기 막 아프면 안되잖아 우리 여기있지 응 근데 코코야는 술도 안먹었는데 왜 이렇게 따뜻해 안좋아 풀어 괜찮아 응 진짜 오빠가 인기가 많구나 나 지금 핸드폰을 안먹는건데 계속 와 이거야 욕하는거 아니야? 욕하는거 아니야? 아 욕안해 무슨 방송 그런걸로 욕하는 사람들은 진짜 사상이 베베 꼬인거야 아니 오빠팬들이 나한테 오빠랑 술 먹었다고 욕하는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차단해버려 이건 베베 꼬인거야 방송은 방송을 안보고 그런거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진짜 이빨 제대로 깠어 뭐라고? 나한테 사진이 별로래 신물이 제일 이쁘다 오 미쳤구만 아 이거 진짜 내가 너무 양심이 찔린다 이빨 너무 빨라 나 몇이였어 아까? 1700에서 한 450명 정도? 와 아니야 그 여기만 믿으면 돼 애들만 믿으면 돼 자 그래 여기까지 딱 좋을거 같다 내가 너 바지도 갈아입고 올게 나 화장실 어? 화장실 두시기만 ㅂㅂㅂㅂ 중이야 두시가 쟤는 너와 만나죠 먼저 갔다 먼저 갔다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탑재 어디 탑재다 탑재다 아 오늘도 남순행 열차를 시청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 열차는 모바일 방송 점검으로 4시까지만 운행되오니 애청자 분들께서는 2부 방송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악 Bruce 음 고co 아 아 아 으 아 그 2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여기 코코아 여기 코코아 코코아 왕마 때문에 바로 걸었어? 코코아 잘 입었어 코코아 일단 여기까지 할게 집에서 보자 마지막 인사 오늘 뭐 그 뭐 지인한테 말해 아니 그냥 뭐지 여기 나온게 잘못된건가 아니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거 아니야 그치 방송원은 방송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인분들은 애장품 애장품 하나 줘 나 로즈카 오빠 볼려고 책? 책은 싼게 아니라 향수 가져오라는데 이거 두개 엄청나게 비싼건 아닌데 이거 두개 하나만 두개 하나는 거의 조금 없어 이거는 거의 한번뿌리면 없는거 아니야? 이거 두개? 거의 없는데 애장품 애장품 내가 메리미를 좋아해 메리미? 메리미? 수영바지 이거 가져오래? 가져? 어 그럼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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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져갈게요 응 고생했고 시청자 여러분들 한 번 그냥 아무거나 오늘 방송 어떤 소감 그냥 사실 안취했는데 뭘 했는지 기억은 잘 안나 원래 정신없어 방송인이 아닌 사람 이상 이게 또 방송에 이해하기가 힘들지 근데 아프리카TV가 그럼 뭐 나쁜건만은 아니야 응 안하주라고? 응 뭐 한 번 할 수 있잖아 응 아무튼 어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안녕 인사 돌려줘 그 녹방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